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는 55세 남성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일하던 이 남성은 지난 10일 처음 목감기 증상을 발견했고, 현지 의료기관도 방문했습니다. 이후 국내 입국 과정에서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이 확인됐고,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는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8명이 추가 사망하고, 우한 폐렴 환자도 259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26명, 확진자도 860명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발표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중국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방역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침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상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